안녕하세요 한다리뷰 아벤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쇼핑리뷰 입니다 제가 방문할 곳은 바로 삼성역 쇼핑 스팟 파란하스 몰 입니다 고고고 삼성역 쇼핑몰 삼성역 쇼핑몰 삼성역 쇼핑몰 삼성역 쇼핑몰 바인드 쇼핑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바인드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쇼핑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모자를 살려고 고민하는 찰나에 왓츠캡이 딱 보이더라구요 또 다양한 컬러의 비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무엇을 살지 고민하는 찰나에 후드티도 고민을 했었는데 좋은 점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자켓이나 후드티 같은 경우도 브랜드별로 실소있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무슨 제품을 사야 될지 고민하는 찰나에 아무래도 이제 자파도 고민을 하고 봄 씰이다 보니까 봄에 좀 어울릴만한 셔츠를 좀 골라봤습니다 셔츠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한 컬러를 좋아하는 제 스타일이라서 파란색 컬러의 셔츠도 한번 좀 구경을 해봤구요 어떤 제품을 고민을 구입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데 바인드는 정말 의류 자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대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가득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판매 방법 table ? 판매 이즈 이즈 와 roo j 으 4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까지 삼성 쇼핑 스팟 파르너스 몰에 대한 쇼핑 리뷰였습니다. 쾌적하고 트렌드를 느낄 수 있었던 쇼핑이었던 것 같고요. 곧 다가올 2021 봄 시즌을 맞이하여 여러분들도 봄맞이 쇼핑을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한달이뷰의 아벵이었습니다. 다음에 다른 주제로 만나요. 아까 내가 사온 것 좀 줘봐. 진짜 좋다니까. 빨리 줘. 그만 찍고 빨리 갖고 와. 빨리.